저희가 살면서 물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오늘 코웨이 지점장님 모시고 저희가 물의 수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현재 기넥 카운티에 물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나요? 네, 기넥 카운티는 여러 군데에서 공급이 되긴 하는데요 제일 큰 데는 기넥 카운티 워럴 디팔먼에서 79만 명 주민들에게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급받는 물에서 대표적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저희 기넥 카운티 같은 경우를 보면 11개 정도의 유해물질이 발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브론산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지금 환경 가이드라인에서 33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브론산염은 파마 중화재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많이 섭취했을 때는 급성체장암이나 심부전증 그리고 청력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되고요 그리고 클로로포럼 다들 아시겠지만 마취제에 들어가는 성분도 66배 그리고 클로미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바람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되고 신장과 간 손상되고 이런 것들도 한 4배 정도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 아틀란타, 기넨, 조지아하고 알라바마 쪽에서 크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 물질은 트리할로메탄이라는 환경오염물질입니다 트리할로메탄은 한 200배 이상, 건강기준치 200배 이상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런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현재 저희가 마시고 있는 수돗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걸러서 이렇게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현재 기넥카운티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물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세요 네, 지금 요즘에 계속 뉴스에 접하게 되는 보도를 보면 텍사스의 아메바가 지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고 조지아 쪽에서도 이콜라이가 검출됐다고 해서 물을 꼭 끓여먹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끓여먹는다고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있고요 그러면 이런 아메바나 이콜라이나 이런 중금속도를 걸러서 먹으려면 어떤 또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코에이에서 취급하는 물 필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만큼 효율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취급하는 필터는 일단 역삼투합 필터라고 하고요 필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직수와 역삼투합으로 나뉘는데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의 용량이 계속 수돗물 같이 나오는 건 직수 형태라고 하고요 저희 같이 물통이 있어요 물 안에 정수기 안에 물통이 있고 거기에 아주 미세한 기공을 통해서 되게 힘들게 받아내는 역삼투합 방식의 필터가 있습니다 직수 필터는 보통은 카본블락이라고 해서 수수로 만든 필터를 쓰는 거고요 수수로 만든 필터를 쓰게 되면 이런 암에바나 이콜라이나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건강기준치 200배 되는 트리할로미탄이 됐건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꼭 저희가 사는 이런 귀넷이나 저희 주변 환경에 있는 저희 주민들은 꼭 역삼투합의 필터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암에바나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NSFS에 인정한 53이나 58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암에바가 됐건 이콜라이가 됐건 그런 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다는 그런 인증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수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